본방송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방송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세훈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세훈입니다. 오늘도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 유창길 원장입니다. 신뢰감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꼭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요정으로도 불리시는데 외모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쉽게 근데 이슈는 안 되네요. 건강요정으로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한번 1년 정도는 미뤄보고요.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는 걸로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열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 머리 쪽으로 열이 자꾸 올라간 분들이 있는데 열이 많은 사람의 두통에는 박하차를 마시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하차.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박하사탕 정도는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드시게 되면 화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민트처럼. 원래 박하가 좀 한약제라면서요? 박하는 한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에 속합니다. 네. 소양인들에게 주로 많이 쓴 약이고요. 네. 네. 커피숍에 가시면요. 페퍼민트 티백이 있어요. 그게 박하차입니다. 그러니까 박하차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커피숍 가셨을 때 페퍼민트 티백 드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박하는 일단 머리와 상체 쪽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맞습니다. 한약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박하차, 페퍼민트 티를 마시면 화한 느낌이 들면서 머리와 가슴 쪽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럼 특히 상체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박하차가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한 작용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탕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화한 느낌이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박하가 잘 맞는 분들, 페퍼민트가 잘 맞는 분들은요. 네. 열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홍삼이 안 맞는 분들에게 이 박하차가, 페퍼민트 차가 잘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삼을 먹었는데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고 여드름이 생기고 피부 발진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삼을 먹고서 부작용이 나시는 분들은 박하차나 페퍼민트 차가 맞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 특히 상체나 머리 쪽에 열이 많은 체질은 박하차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주로 진료하시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에게는 박하차가 좀 어떤가요? 그 자가 면역 질환, 제가 주로 진료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분들 경우에는요. 박하차가 참 잘 맞아요.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분들 중에서 상체 쪽에 열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 이 박하차가 상당히 추천할 수 있는 차입니다. 네. 앞서 이제 한약자로 많이 널리 쓴다고 하셨는데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박하를 어떤 용도에 처방을 많이 했나요? 그 화한 맛이 들잖아요. 발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렬,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요. 이런 효과에 의해서 두통에 썼고요. 머리를 맑게 해 주는 데 썼어요. 동의보가 보면 박하는 성질이 약간 따뜻하면서 땀을 살짝 나게 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독 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 퇴치 작용이 있다는 건데 박하가 평소에 잘 맞는 분들은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박하차 마시면 살짝 화하면서 땀이 살짝 나면서 감기가 잘 떨어져요. 네.